이쯤에서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하죠? 어렵다니까요, 하지만 그 뭐랄까, 효용은 큽니다 일단 우리는 패스포트를 인클루드 했고 패스포트를 사용하겠다라는 코드를 넣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패스포트는 내부적으로 session을 쓰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session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 여기고, 이번 시간의 주인공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코드는 뭐였어요? 사용자가 로그인을 시도할 때 로그인에 성공했는지 실패하는지를 결정하는 코드가 여기 나왔고 이건 뭐였어요? 사용자가 로그인을 전송했을 때 우리가 패스포트가 그 로그인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코드를 여기다 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작업했던 거고 이제 이 부분을 공략해 봅시다 로그인에 성공했을 때 serialize user라고 하는 그 메소드에 인자로 전달된 콜백 함수가 호출되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런지 확인하기 위해서 console.log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메소드에 유저까지 이렇게 넣었어요 모토는 넣지 맙시다 그 다음에 디시레라이즈 유저는 언제 호출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console.log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얘가 호출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이렇게 해서 로그인에 성공을 시킬게요 성공 했더니 어때요? serialize user라고 하는 것이 띡 하고 뜨네요 누구예요? 얘잖아요 즉, 패스포트는 로그인에 성공했다면 그게 어디예요? 여기죠 그러면 auth 데이터를 우리가 줬잖아요 바로 저 데이터를 serialize user의 콜백 함수에 첫 번째 인자로 주입해 주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얘가 개가 된 거죠 그럼 여기에 어떻게 하라고 여기 적혀 있어요? 두 번째 인자인 don에다가 첫 번째는 null을 주고 두 번째 인자로는 각각의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식별자를 두 번째 인자로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식별자는 뭐예요? 식별자는 구분되는 데이터죠? 이메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기 있는 user 변수에 이메일을 주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약속이에요 약속 그럼 우리 정말로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sessions라는 디렉토리에 기존에 있었던 session 데이터 다 지워버리고 지웠고요 그리고 저는 크롬을 쓰고 있는데 쿠키도 지워버릴게요 여기 connect 이거 싹 지웠습니다 그리고 리로드 한번 하고 여기 session 디렉토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session 디렉토리에 파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쿠키 쿠키가 구워졌죠 이 쿠키 값이 식별자고 이 식별자와 대응되는 파일이 이거고 이 파일 안에는 이렇게 생긴 정보가 생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 정보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배치해서 좀 대조를 할 거예요 이렇게 제대로 로그인이 됐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로그인 버튼을 눌러볼게요 이 파일이 어떻게 바뀌는지 봅시다 로그인 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serialize user가 띡 떴죠 걔가 누구 때문에 떴어요 얘 때문에 떴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don이라고 하는 두 번째 인자에 있는 함수가 실행되면서 두 번째 인자로 그 사용자의 식별자를 넣어줬죠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 session 데이터 안에 패스포트의 user 값으로 이 사용자의 식별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됐나요? 약속이에요 그리고 나서 deserialize user라고 하는 게 이렇게 실행이 됐거든요 그럼 deserialize는 뭐냐 로그인이 됐잖아요 그럼 페이지에 방문할 때마다 deserialize user라고 하는 저것의 콜백이 호출되도록 약속되어 있어요 그럼 얘가 호출될 때마다 우리는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session session 저장소가 아니죠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이곳에서 사용자의 실제 데이터를 조회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얘기예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할 거니까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럼 여기서 don null 그리고 두 번째 인자로 여기서는 뭘 줬어요? 식별자만 줬거든요 그 결과 식별자만 저장됐는데 deserialize user가 실행 호출될 때마다 이 식별자의 값을 id 값으로 주입하도록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 id 값으로 실제로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해서 사용자를 가져오는 건데 우리는 심플한 예제를 위해서 여기서 그냥 가져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그대로 copy해서 여기다가 일단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로그인을 해 볼게요 로그인 했을 때 어라? 다시요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로그인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홈으로 잘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리로드 할 때마다 어떤 일이 생겨요? 누가 호출되고 있어요? deserialize user가 페이지에 들어갈 때마다 호출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인지는 다음 시간에 살펴봅니다